열 번째 과정은 이거나 넣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가지 추론 규칙을 배웠습니다. 거짓이다 없애기 그리고 이거 넣기 이거 없애기 배웠는데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나 넣기도 추론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나를 살펴보면요. 이 추론을 보겠습니다. 명덕이는 착하다 따라서 명덕이는 착하거나 이게 이거나죠. 나쁘다. 이걸 보면요. 명덕이는 착하다라는 전제가 참이라면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결론인 명덕이는 착하거나 나쁘다가 무조건 참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땅한 추론인데요. 이 마땅한 추론의 구조 틀을 보면 이 전제가 결론에 한 번 무조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나가 나오고요. 어떤 명제가 붙어있는 모양인데요. 이 나쁘다는 이 명제가 이 결론이 참이 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해도 되고 부자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에 명덕이가 착하다가 참이라면 따라서 명덕이는 착하거나 부자다도 참입니다. 또 따라서 명덕이는 착하거나 예쁘다도 참이죠. 이렇게 이거나를 넣어서 결론에 이거나를 넣는 추론 규칙을 이거나 넣기 또는 선언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x는 어떤 명제 하나고요. y도 어떤 명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전제에 x가 있고 이건 따라서고요. 그 전제가 다시 나타나고 이건 젓가락 골인데요. 이거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나를 통해서 어떤 명제가 붙으면 이 추론은 마땅한 추론인 겁니다. 그래서 전제 x가 참이라면 결론인 x이거나 y도 참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둘 건 x랑 y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y이거나 x도 됩니다. 그러니까 명덕이는 착하다가 참이라면 따라서 명덕이는 나쁘거나 착하다도 참입니다. 반대로 뒤집어도 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나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풀어봐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의문이 있는 거나 안 풀리는 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쓸데없는 말이라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나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